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군생들하고 창들하고 이렇게 단품들 찍어볼게요 요즘에는 물이 덜 들어가서 찍는데도 정말 힐링이 저대로 되네요 오늘도 역시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 또 선물도 드립니다 5만원 이상이고 백봉으로 정말 좋죠 이런 것도 만원씩 하던거 아니에요 이런거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염자입니다 무지개 염자 8천원짜리 있고요 무지개 염자 무지개처럼 이렇게 줄이 쭉쭉 가면서 여러가지 색으로 이렇게 해서 무지개 염자라고 하는지 무지개 염자가 지금 이거 털실하고 좋아요 여기는 입장일이 떨어지네 놔두면 이제 그거에 입꼬지가 되겠죠 자 무지개 염자 8천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8천원짜리입니다 여기는 또 탑레드 염자입니다 맨 8천원 하고요 탑레드 염자 자 오늘 염자가 여기 나란히 아주 예쁘게 물도 들고요 이런거 이것도 8천원 이고요 이것도 염자인데 이거는 위에 노랗게 자 8천원이네요 똑같은 가격으로 8천원 짜리입니다 세가지 염자를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더 노랗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잘 들었지만 아주 이쁘네요 자 오늘 캉캉 8천원에 나갑니다 예 프릴이 아주 이쁜 아이죠 이거는 빨갛게 물들으면 아주 멋진 아이고요 자 화이트 샴페인 4만원짜리 있어요 와 이거는 사이즈가 아주 20cm 가까이 될 것 같네 이건 20cm도 넘을 것 같아요 자 4만원짜리입니다 아 화이트 샴페인 4만원짜리 이 자고들도 이렇게 달았고요 자 오늘도 5천원에 이거는 5천원 세포트가 아니고 2천원씩 해놓으셨네 2천원짜리 콩란 일이 있고요 아 라올입니다 라올 이거는 홍영물이고요 이거는 하올려 만원합니다 하올려 자 라디카스 오늘 참 이거 꽃필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만원하여 만원합니다 아 라디카스 만원 이거는 행인으로 이제 매달아도 돼요 여기 구멍이 있고 이거는 매달아서 키워도 되고 참 이제 어 자 이건 더 풍성한데 물이 좀 덜 들은 아이도 있고 저쪽으로 더 빨갛게 들은 아이도 있고 그래요 자 아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 6천원짜리 이렇게 사각분에 이렇게 있고요 아주 요거 한 몇 센치? 4cm? 5cm 되는 화분 같아요 이거는 1세대 머큐리고요 5만원 합니다 1세대 머큐리 5만원짜리 자 머큐리는 다 이거는 누구나 이제 하나씩 이거는 로라클론 4만원 해요 4만원짜리고요 여기는 금도 금줄도 있네요 금줄 있는 것도 있고 로라클론 4만원짜리 제이드스타 4만원이고요 네 4만원 합니다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도 하나씩 딱 키워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색이 또 특이한 색으로 가지고 파풀색으로 이렇게 물들고요 타미르스 타미리스 2만원 합니다 타미르스 2만원 하고요 이거는 터스카넬리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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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것도 이것도 신품종 신품종 인가봐요 12만원짜리 여기 손톱껏이 이거 아마 귀하게 키운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다쳤네요 이렇게 정말 손상된게 없어요 12만원짜리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고가다 여기 나왔네요 12만원짜리 터스카넬리 자 이런 나이 있고요 저 아담 아타미가 아담 아담 2만원 하고요 아담 네 2만원짜리 레인스타입니다 12,000원 레인스타 철합니다 12,000원 해요 해도 촘촘이 나서 이거 꺼내 보기도 힘들어요 아이고 꺼내기도 못하고 자 정물입니다 예 정물 이렇게 2도짜리도 있고 군생들 군생들 이거는 이제 묵은 것 같아요 요거 하얗 보세요 아 몇겹으로 몇겹으로 있습니다 8,000원 해네요 정물 예 파랑새 자 어떤 분이 파랑새 있냐고 묻던데 이거 파랑새가 지금 17,000원 하네요 자 파랑새 17,000원 자 군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랑새입니다 요렇게 하나하고 요렇게 하나고 자 아모르파티 8,000원 합니다 아모르파티 8,000원이고요 요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거 베이비핑크 입니다 12,000원이에요 베이비핑크 12,000원 아 아 중간에서도 자구가 막 예쁘게 달리고 있고 그래요 자 블루스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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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하네요 자 2도씩 이렇게 네 2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블루스프라이즈고요 요건 춥스 차라인데 춥스 차라 맞나 근데 가격이 없어요 그리고 뗀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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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하고요 메비나 군생입니다 자 메비나 군생 만원 하고요 또 휴밀리스 15,000원 아 휴밀리스 자구 진짜 잘 달리자 이렇게 요런 애도 있고 또 자구가 다 큰 아이도 있고요 자 휴밀리스 입니다 이건 덴트라잼이 아닌데 잘못 자 이건 이름이 지금 덴트라잼 8,000원 짜리 있고요 8,000원 합니다 아주 물 짙게 들은 애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올리비아 군생 요거는 만원이 만 만원이겠죠 만원 만원이고요 요거 자라고사 12,000원 합니다 피콜로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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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아 아주 포트에 그냥 깍찼는데 그냥 땅땅땅하게 아주 예 다구지게 큰 애입니다 예 구찌 란 아이 2만원 짜리 있고요 구찌 자 2만원 예 은생으로 이렇게 이쁜 아이입니다 아 아르제 있고요 아르제 8,000원 아르제 8,000원 8,000원 짜리 8,000원 짜리입니다 아르제 8,000원 미니마 12,000원 하구요 미니마 12,000원 엘샤 아 요거는 자 이쪽으로도 많긴 많은데 가격이 없고 그냥 자 있는거만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여기 이제 쪼꾸미들 요즘에 인기쟁이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에케리아 3,000원 짜리 요거 포트 조그마한 모종 포트 있죠 고런데 있습니다 에케리아 3,000원 짜리 있고요 요거는 풍금군생 5,000원 합니다 풍금군생 5,000원 짜리 있고요 이쪽에 또 핑크니모 8,000원 합니다 요거는 8,000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팅크 팅 팅 팅크벨 5,000원 합니다 팅크벨 5,000원 하고요 또 룬대리 10,000원짜리 룬대리 철화 10,000원 하고 10,000원씩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려 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쁜 아이들 많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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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왜 여기다 놔둬가지고 못 찍었네 로우 8,000원짜리 로우 8,000원짜리도 이래 보세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